존연사분이 나오셔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헤엄치는 특별한 거북이는 슈퍼주니어 예성 씨가 맡겨놓고 간 예성이란 거북이다. 그런데 예성이란 거북은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 못생겼어요.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예성을 쓰는데 못생겼다 그러니.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서 혹시나 다른 거북이들에 비해서 매면받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땅구마랑 거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주걱턱이었어요. 원래 거북이들은 윗턱이 아래로 딱 나와야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양학해야 해요. 양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갔을 때도 약간 턱이 밑으로 나왔는데 이런 성형 수술 제도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거북이는 성형 수술 제도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혁 씨 어때요? 예성이 못생겼어요? 예성이 못생겼죠. 아 못생겼어요. 윤혁 씨가 보기에는 예성이 못생겼어요? 확실히 못생겼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바꿔드릴까요? 어떤 이름으로 그럼? 저는 원래 본명 땅구마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1. 지하실 선수 1. 2. 지하실 선수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치아 구도가 이렇게 딱 물려야 되는데 약간 좀 틀어져서 아래 턱이 조금 앞으로 나온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먹이 먹을 때도 많이 흘리고 귀여운 눈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제자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박민주씨도 굉장히 특이한 애완동물을 기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민주양이? 지금은 키우고 있지 못한데요 예전에 고슴도치를 키운 적이 있어요 고슴도치 열심히 키웠는데 한 1년여 만에 저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앞으로는 희귀 동물을 키우시게 되면 꼭 육지거든요 추천해 드릴게요 한 80년에서 120년 추운 거 같아요 저의 민주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지 씨 시원 씨랑 아는 사이에요? 제가 처음 데뷔했던 드라마에서 제가 상대의 역이셨어요. 저도 드라마 데뷔를 알겠어요. 일찌, 일찌 검사 맞으려고 왔어. 누가 물어봤어? 지금 드라마 찍느라 굉장히 바쁜데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드라마의 제왕이란 OST 제가 부르십니다. 네 축하드려요. 조금만 있으면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대 생활 잘 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잘 할 것 같고요. 그냥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 안 됐어요. 같이 생활하실 분들이. 나중에 좀 더 친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러는 것처럼 귤 까라, 물 떠와라 이런 관심 누름을 많이 시킬까 봐. 이 택시가 고참이 되면 아닌데. 형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그게 선물이에요?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네. 열어봐도 되나요? 이게 가능해요? 봐봐요. 군용깔창이에요? 와. 저희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소를 이렇게. 저기 이거 신고 훈련받으면 발목 나는데요? 이제 리더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슈퍼주니어의 리더는? 시원이죠?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은혁씨가 계속 이루어져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 없는 여우가 왕이다. 우리 아시아맬츠씨가 또 이렇게 휴식탕탕 노리고 있어요. 살짝 걱정은 되는데. 이특씨 그동안 잘 살았네요. 행복하겠어요. 오늘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셨거든요. 방송을 떠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눈빛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청을 보면은 참 이특씨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자도 또 70명 이상.